보기만 해도 틀썩틀썩 새로운 춤을 보고 그냥 넘어갈 제가 아니죠 이름이 아이엠그라운드 춤이거든요 아이엠그라운드 시작! 그냥 스텝하면서 손 따봉 따봉 돌려 돌려 아이엠그라운드 돌려 돌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 5,6,7,8 아이엠그라운드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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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중에 누가 아이엠그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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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만나볼 두 번째 주인공 힌트는 바로 이 입술 수근 수근 우마 아 안녕하세요 공격적이야 공격적이죠 제 입술 어때요 네 입술이 예쁘다 진짜 이렇게 근접하게 찍는 거 당연하죠 초 관접 근접 셀카 인중을 되게 당연하죠 입술 찍으려다가 인중이 승욱은 이번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요? 보다시피 없어요 그래서 노래만 하게 돼서 춤 춤 춤 춤 같지 않은 춤을 내가 추는데 뭐 겁 많은 내 입술입니다 막 이런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거조차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주 받았구나 귀여운 거 같아요 되게 절제돼서 아우 절제돼서 절제돼서 아우 아니 아니 이거 카키 춤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셔야 돼요 아 지금 잘 추시네요 이거 하는 건가요? 응 저 춤 되게 잘 춰요 막 춤은 수호근의 앙코르 댄스와 함께 수호근과는 여기서 안녕 저와 꽃 닮은 마지막 스타는 남자가 돼서 왔어요 상남자 방탄소년단 기다리는 이 시간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드디어 우리 상담처들 안녕하세요 상담처들 상담처들 좋다 제가 이 초과를 느껴봤는데 네 저랑 같은 DNA를 갖고 있다는 사람을 들었어요 같은 DNA를 갖고 있다는 사람을 들었어요 아 외계인 이 네 오디션 출신이라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제가 아 스포스터 케이요 아 그렇지만 연락이 안 왔어요 이차 방탈 그때 일곱 개 회사에서 컨설턴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방탄소년단 되겠다고 야 상상한다 상상한다 저랑 같은 DNA 무슨 DNA예요 그럼? 좀 사차원 같다고 외계인이라고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사차원 매력 한 번 씁니다 우리 사차원 매력 한 번 씁니다 아 아 저기 지구거든요 네 네 퍼포먼스로 봤는데 안 배워볼 수 없지 않습니까? 아 네 기본적인 힙합 바운스와 어깨 쉐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네 해볼까요?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아하 재밌다 아하